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 2021년 한해를 정리해보는 강신의 영화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신의 영화제도 작년처럼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지 못했고 39편 정도밖에 보지 못했고요 이것도 이 방송편 녹음하느라고 한 몇주동안 몰아서 본 덕에 이 숫자가 된 것이고요 원래는 저희 강신의 영화제가 청취자 분들께 설문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주신 설문 결과를 토대로 각 부문, 감독상,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등 선정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청취자 숫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이 게으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긴 하진 못하고 이번 강신의 영화제에서도 제가 올 한해 본 영화들 한번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또 방송 끝머리에서 워스트와 베스트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개봉한, 국내에서 개봉한 한국영화, 외국영화를 토대로 한 것이고요 저희 블로그에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개봉한 영화들 목록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목록 보시면서 올 한해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내가 어떤 영화를 보았나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나름의 리스트 같은 거 꼽아 보시면 참 재미있고 특깊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또 매달 영화 리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여러분 그곳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왓차를 좀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지금 한밤중에 녹음을 하느라고 텐션이 내려가 있고 말도 많이 버벅거릴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강신영화제 올해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편, 그 블로그 방송편 페이지에도 링크를 해둘 텐데요 기사를 올해의 한국의 총 관객수 증감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코비스, K-O-B-I-S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제가 직접 살펴보았는데 기사마다 조금씩 수치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그런 관객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2019년에 한국영어 외국영화를 보신 관객수 총 합해서 2억 2천6백만 명이 영화를 보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20년에는 5천9백만 명으로 뚝 떨어졌고 그리고 올해에는 아직 12월이 다 찬건 아닙니다만 5천7백만 정도로 작년보다도 더 낮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흥행을 꽤 하고 있는데 그 영화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작년 기록을 뛰어넘느냐 마느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영화를 보신 관객 숫자만 따로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에는 1억 1천5백만 작년에 4천만 올해 21년도에는 1천8백만 정도밖에 들지 못해서 31.4%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50%가 되질 않아요 굉장히 충격이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총 관객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외국 영화에 비해서 국내 영화의 대작 영화들이 좀 많이 연기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OTT 넷플릭스 쪽으로 가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명 감독들이 다 지금 또 좋은 시나리오도 넷플릭스 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아무래도 넷플릭스 쪽에서는 투자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어떤 창작의 자유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영화 감독들 또 좋은 시나리오가 극장이 아니라 OTT 넷플릭스 쪽으로 향하고 있다 어떤지 간에 올해 한국 영화는 1천8백만 정도밖에 동원을 못했습니다 31.4% 반면에 외국 영화는 68.6%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개봉하지 못했던 대작 영화들이 올 초 중반 정도에 코로나가 조금 상황이 좋아졌을 때 개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외국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국내 영화를 보신 관객 숫자가 각각 1억 명 이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4천만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화 관객 숫자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국내 영화들이 관객을 최다로 동원했을 때가 2013년이고요 1억 2,700만 명 그때 개봉했던 영화들 보니까 7번방의 선물, 설국열차 설국열차도 CJ 돈으로 만든 거죠 외국 배우들이 나왔지만 관상, 베를린, 은밀하게 위대하게, 변호인, 순바꼬 더 테러 라이브, 감시자들, 신세계 이렇게 좀 다양한 영화들 그리고 중박 이상 혹은 대박을 친 영화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3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 영화 최단은 아직도 8년 전 기록입니다 2013년 1억 2,700만 명 명량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많은 영화들이 동반 흥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녹화점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2021년 올해의 박스오피스 탑10 중에서 국내 영화, 한국 영화는 두 편 밖에 되지 않습니다 머가디슈가 361만으로 2등을 차지했고 싱크홀이 219만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다 외국 영화예요 지금 현재 제가 녹음하는 기준으로 스파이더맨 노베이 홈이 378만을 기록했는데 이게 어제만 하더라도 머가디슈보다는 숫자가 낮았는데요 하루 만에 뭐 몇십만 명씩 늘고 있으니까 조만간 400만 명도 거뜬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또 연말 버프가 또 있으니까 3위는 이터널스 외국 영화 304만이고요 이렇게 300만 명을 넘은 영화가 세 편 밖에 되지 않아요 올해 박스오피스 중에서는 생소한 그런 광경인데 옛날에 뭐 천만 넘어가는 거 막 나오고 그랬던 때가 어제 같은데 그리고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는데 이게 7등을 기록했습니다 215만으로 이것도 꽤 의외였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총 관객수 증감 추이만 알아봤고 또 국내 박스오피스를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상당히 좀 아쉽죠 자 올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OTT 작품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등 또 애플TV도 있네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공개된 작품들이 이제 세계적인 흥행을 끌었다는 건데요 국내 작품이 오징어게임도 있고 지옥도 있고 마이네임도 있고요 오징어게임이 아주 순품적인 걸 끌었죠 이걸 좀 제가 검증을 해서 찾아보니까요 넷플릭스라는 OTT 한정을 해서 보자면 넷플릭스에서만 전세계 시청시간 그리고 전세계 시청가구 숫자 영어권, 비영어권, TV, 영화 모두 포함해서 압도적인 역대 1위입니다 글로벌 압도적 역대 1위 2위하고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앞에 숫자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최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 53일로 2등은 퀸스 갬빗이라고 46일인데 이거를 7일이나 더 넘어섰어요 그래서 시청시간, 시청가구 숫자, 1등한 일수 모두 압도적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OTT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 회사란 말이죠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기에서 한국 감독이 한국 시나리오로 한국 스태프들과 한국 배우로 찍은 TV 드라마 시리즈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것도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아 이건 정말 엄청난 기록이고요 오징어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혐, 비판이 컸었고 너무 전형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우리 것에 대해서 좀 무턱대고 비판만 먼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그것이 건강하게 기능하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좀 낮잡아 보는 거죠 비판할 것도 있지만 또 그 작품의 좋은 점들도 우리가 발굴하고 논리적으로 평가를 내려서 그것을 다른 작품들도 이어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 그냥 무턱대고 비판만 먼저 해대고 있으니까 시선 자체를 외국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들이 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오징어게임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징어게임을 보는 시선으로 외국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데 반대로 된 거죠 우리나라 작품인데 국내 드라마 중에서는 연모, 갯마을 차차차 등도 넷플릭스에서는 높은 순위에 계속 랭크되어 있었고요 그 후에 지옥이라는 것도 공개되었죠 연상원 감독의 드라마 시리즈인데 넷플릭스 한정으로 보면 11일 동안 세계 1등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4일이죠 공유 배드나 주연의 고요의 바다라는 SF 드라마 시리즈가 또 공개되었는데 어떤 평가를 만들지 궁금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내년 또는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한국 감독들의 한국 작품들이 공개될 텐데요 현재 제작 중이거나 혹은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설을 만들었던 홍원창 감독의 갱스터라는 작품이 있고 또 관상을 만들었던 한재린 감독의 현혹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유열의 음악 앨범 만들었던 정지우 감독의 썸바디 그리고 이준익 감독의 욘더 등등도 내년이나 내후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 전에도 바로 1월달, 2월달 내년 초에 공개될 많은 작품들을 갖고 계시죠 OTT 쪽으로 완전히 산업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극장 산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 매력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극장을 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색다른 재미가 있잖아요 매력이 있고 쉽게 말하면 추억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극장도 나름 살 길을 찾고 있는데 프라이빗 박스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박스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요금은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를 하나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거하고 각 멀티플렉스 홈페이지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 길을 찾아 나가겠죠 하지만 당분간은 OTT 쪽으로 많은 감독들, 시나리오들, 배우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많은 수상을 했고 지금 골든글러브 시상식에도 후보로 올라가서 또 기대를 갖게 되는데 원래 골든글러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나리를 홀드 했잖아요 미나리가 앞선 것과 설국열차와는 다르게 미국 돈으로 만든 한국계 미국 국적의 감독이 미국에서 찍은 그런 영화였거든요 물론 배우들은 한국 배우들이고 이야기도 한국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영화 속에서 영어 비중이 영어 대사의 비중이 일정 비유를 덤지 못한다고 해서 골든글러브에서는 그걸 외국어 영화상 쪽으로 넣어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차별이다 아카데미 시상식보다는 골든글러브가 더 왕고함 보수성 이런 것들이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오징어 게임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드라이브 마이카라는 작품이 또 골든글러브에 지금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겠죠 먼저 오징어 게임부터 살펴보자면 지금 골든글러브에서 작품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이렇게 주요 부문 3개의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화 연구소라는 곳에서 미국에서 만든 작품들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인 거죠 거기서 이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와,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특별상으로 이미 선정을 해서 수상을 했고 내년 1월에 시상을 하게 되는 크리틱스 초이스에도 드라마상, 외국어 작품상,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고썸 어워드에서도 최우수 장편 시리즈를 이미 수상했고 또 최우수 연기상에도 후보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할리우드 미디어 음악 어워드에서는 정재일 씨가, 기생충의 음악을 맡았던 그 정재일 씨가 TV 시리즈 오리지널 스커워 수상을 했습니다 이미 외부가 TV 프로그램 테마곡 후보로도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이미 북미 쪽에서 수상을 했거나 유력한 수상자로 거론되면서 후보로 올라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12월 23일 날 개봉을 했던 드라이브 마이카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편에서도 언급했었지만 하마구치 류스케 라는 일본 감독이 지금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우리나라가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를 휩쓸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러한 작품 감독들이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같은 경우는 해피아워, 아사코, 우연과 상상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 드라이브 마이카로 골든글러브에서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올라가 있고요 크리틱스 초이스에서도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올라가 있고 보스턴 비팬과 협회상에서 이미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미 칸 영화제의 감수성에 맞는 영화인가봐요 아직 이 영화 못보신 분들은 찾아서 극장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마이카 하여튼 간에 저로서는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오징어 게임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골든글러브에서 배우상을 좀 탔으면 좋겠습니다 윤현장씨가 미나리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탔잖아요 연기상을 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좋은 국내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OTT를 좀 타고서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좀 알리고 수상도 하게 되면 그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골든글러브 참 기대가 되구요 오징어 게임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오래 본 영화들 짧게 리뷰하고 마지막에 제가 꼽은 베스트 워스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개봉한 영화들 제가 2020년 12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퍼스트 러브라는 일본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뭐 망남하는 영화다 에너지가 엄청난 영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에너지가 센 영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신이 말하는 대로나 악의 교전 연출했던 미이케 다카시 감독이 연출한 거거든요 소메테니 쇼타가 주유를 맡았는데 연기가 참 좋았구요 영화 속에서 여러 인물이 한 사과 때문에 서로 엮이게 되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 이게 미친다고 할 정도의 에너지란 말이야 일본은 이것밖에 안되나? 이를 생각이 들었고 옛날에 그 배틀로얄리나 이런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 똘기와 에너지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 모르겠네요 이 감독이 악의 교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있는데 이래서 제가 이 영화 보고서는 너무 실망해 가지고 한국 영화 아수라를 찾아봤습니다 아수라 처음 봤을 때는 좀 실망했었거든요 이 퍼스트 러브에 비하면 아수라가 100배 정도 더 센 영화였고 더 좋았습니다 에너지가 역시 아직 다이나믹 코리아 살아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21년 1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애니메이션 소울을 보았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흔한 이야기이죠 이것을 독특한 포장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초반에 뭐 사후세계에 한참 나오죠 너무 뻔한 이야기를 그냥 하려다 보니까 뻔해질 것 같아서 좀 독특한 척 한 것 같은데 주인공이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그에 걸맞는 음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보다는 음악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 어떤 분들은 이제 픽사나 디즈니 쪽이 너무 철이 든 게 아니냐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그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감정이 개연성을 갖게 하는 장면이 삽입된 건 좋았는데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니메이션 1번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을 보았습니다 만화 원작이고요 원작에서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극화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TV 애니보다는 못한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장판이나 TV판이나 연출자가 똑같은데 왜 이런 책이 났을까 음... 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세자매라는 한국 영화를 보았습니다 문소리, 김선영, 장윤주, 김가희 씨가 나옵니다 문소리 씨가 이 영화로 상을 많이 받았죠 어린 시절 겪은 고통이 나의 현재와 내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화이고요 그리고 이 세자매가 그러한 어린 시절 고통을 극복해가는 그런 결말을 갖고 있죠 결말부에 감정신이 폭발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자기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창문에다가 머리를 박는데 그거 보고서는 조금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회하는 모습이라고 이 영화를 삼켰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어이가 없었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혼자서 괴롭다고 창문에다 머리 박는 뭐 어쩌란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그 인물한테 상대에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더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는 이 인물들이 다 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좀 진솔하지 못하다고 할까요 자신의 감정을 많이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솔이도 그 문솔이 남편 그 캐릭터와 사이가 좀 안 좋죠 그런 가운데에 감정이 직접적으로 진솔이 발산되는 대사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화영이 나왔던 김가일 씨가 할아버지한테 욕하면서 하는 얘기라든가 장윤주 씨가 술 취한 상태로 남편한테 자신이 그 남편과 왜 결혼했는지 말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솔하게 감정이 툭 튀어나왔을 때 저는 그 순간에 너무 좋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그런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2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페어웨어를 봤습니다 국내에서도 개봉했었고요 중국계 미국 이민 가정에서 큰 손녀가 모국에서 몸이 안 좋은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좀 지나치게 여자 주인공에게 매몰된 이야기 같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느냐 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거짓말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효를 또 모았네요 이거는 국내 SF 영화하고 넷플릭스 쪽에 직행을 했었고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극장 개봉도 했었더라고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만든 첫 우주 SF 영화입니다 그래서 좀 뜻깊고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주 활강신이라든가 괜찮았고 결말쯤에 김양기 배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가장 멋있었습니다 3월에는 윤여정 씨가 나오게 되는 미나리를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녹음을 했었고요 한국계 미국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고요 미국 돈으로 미국 국적의 감독이 맞는 영화죠 자전쟁이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 발언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저는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가 한국말로 연기를 해서 미국 아카데미에서 상을 탄 게 저는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좀 골링글러브에서 연기상을 수상했으면 좋겠는데 스티븐 연하고 한예니 씨도 나오게 되고요 스티븐 연 씨는 제가 볼 때마다 연기가 너무 좋네요 서정적이고 또 현실적인 면도 놓치지 않고 있는 영화였죠 스파이의 아내도 봤습니다 일본 영화고요 구로사와 기오시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아오이 유가 이 영화에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좀 뜻밖이었어요 아오이 유가 왜 이런 영화에 나왔을까 그 내용이 일본의 731 부대 생체 실험을 했던 731 부대의 만행을 고발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음 약간 영화라기보다는 좀 연극 같은 느낌이랄까 제작비가 많이 안 들어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조악한 느낌이랄까 시대극인데 이런 영화에 아오이 유가 나온단 말인가 일본 까는 영화인데 이 영화 베네스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오이 유가 이런 영화에 나와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영화 속에서 일본 패망이 정확하게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폐허가 된 장면에 나왔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죠 똑같이 일본이 폐허가 되는 장면에 나와도 이것을 피해자 코스프레 자신들의 자기 연민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전범으로서 잘못됐다는 참회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의 장면으로 쓰느냐 이것이 큰 차이이죠 이 영화 속에서는 후자, 자기 성찰의 그런 장면으로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일본 731 부대에 많은 일본 제국주의, 반인도주의적인, 궁극주의 이런 것을 비판하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아오이 유가 여기서 주체적으로 그것을 비판한다기보다는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는 순정파적인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여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막판에 결말침해 보이는 연기가 좀 인상적이었네요 그리고 한국 영화 자산어보도 보았습니다 지금 많은 국내 시상식에서 추상을 하고 있는 영화죠 이준익 감독이 연출했고 설경구 변요한씨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혹은 진흙탕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구스에게 발걸음을 내지더라 뭐 이러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참 좋았고 변요한씨 연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VOD가 나왔던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들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변요한씨하고 박정민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실제 배우 성격의 정반대 역할을 서로 맡았어요 잘 소화를 했죠 여튼 간에 자산어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놓지 말자 어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필요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4월 달에는 개봉한 영화 중에서 더 파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 아카데미에서 나무 주연상을 타기도 했었죠 안소니 호킹스, 올리비아 콜맨, 희곡의 원장입니다 근데 그 원작자가 직접 영화를 연출을 했고 영화를 보면 한정된 공간이고 사실은 굉장히 한정된 시간이죠 안소니 호킹스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역으로 나오게 되고 올리비아 콜맨이 그 딸로 나오게 되는데 긴장감이 아주 굉장해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카메라가 정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과 똑같은 심리를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롱테이크 촬영의 영화 혹은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영화 예를 들면 레버넌트 같은 거죠 디카프로 연기한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카메라라는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그 주인공과 아주 밀접하게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정반대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시나리오 혹은 연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전통적인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관객이 캐릭터가 체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이런 영화를 저는 기다려왔습니다 너무 카메라 흔들고 롱테이크 병이 걸렸는지 강박적으로 롱테이크 하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봤었으면 아마 녹음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여하튼지간에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엄청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안소름 홉킨스의 배우가 매우 훌륭한 연기로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앞뒤 개연성이라든가 그 이야기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화면에 그대로 보여지는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을 그 심리를 쫓아가면서 영화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체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바디라는 영화도 있었죠 액션 영화고요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액션은 더티한 액션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후반부는 약간 환타하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꽤 좋은 액션을 담고 있고 또 은등고수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싶은 거고 대리의 만족이 되는 거죠 나도 왕년 잘 나갔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이래서 그렇지 사실은 나도 한가닥 하는 놈이야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런 마음을 실행으로 옮긴단 말이죠 약간은 히어로 영화에 우리가 대리의 만족을 느끼는 것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낙원의 밤을 봤습니다 넷플릭스에 직행한 영화고 박훈정 감독이 연출을 했었죠 제목 자체가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원의 밤 엄태구 전협인 차승원씨가 나오게 되는데 젊은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싶었지만 결국은 차승원 차승원밖에 없다 독전에 나왔던 연기랑 비슷한 거 아니냐 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쿠팡플레이에서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차승원 배우 연기 엄청 나옵니다 차승원씨 다른 영화라도 꼭 보고 싶습니다 어떤 특정 장르에 갇힌 캐릭터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코미디 연기만 하는 캐릭터 이런 것이 아니라 코미디 영화 속에서도 진지한 역할을 하는 자유도가 충분히 부여된 그런 캐릭터를 꼭 차승원 배우가 맡아서 더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시카리오의 각본을 쓰고 윈드리버 연출을 맡은 테일러 쉐리던 감독이 연출을 했었고요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트라우마 극복 플러스 산불 플러스 추격신 이런 것들이 함께 재미요소들이 버무려진 영화인데요 생각보다는 감정적으로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약간 좀 평범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보이저스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SF 신림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영화라도 있고 파리대왕이 21세기 우주버전? 이런 느낌입니다 아이들만으로 만들어진 사회에서 우리는 어른의 더러운 면모를 또 엿붙게 되는 거죠 과연 인간의 성악설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콜린 파일이 조연으로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멋있는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이라는 홍상수 감독 영화도 보았습니다 많은 평가들이 이 영화로 홍상수 감독이 새 전환점을 맞이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영화 다음에 당신 얼굴 앞에서 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별로 안 좋게 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김민희한테 어떤 캐릭터가 참 예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민희씨는 홍상수 감독을 좀 벗어나서 그 뛰어난 연기력을 다른 영화와 다른 캐릭터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6월 달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낫아웃을 보았습니다 이정곤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요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중간에 좀 있고 거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강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청룡상에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병헌 배우 초창기?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났습니다 목소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목소리라서 발성이 그래서 그게 좀 안 좋게 했습니다만 일단 목소리가 굵어가지고 좋았고 이병헌 배우 느낌이 좀 나긴 했어요 여하튼 낫아웃은 야구 영어고요 주인공도 실제로 고등학교 야구부에 다니는 야구 부원이죠 그래서 프로에 지명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어려움 내 인생 끝난 거 아니냐 하지만 영화 속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할 수 있어 그런 거죠 영화 제목도 낫아웃이잖아요 아웃이 아니야 아웃인 것 같지만 아웃이 아니라는 거죠 원칙대로라면 삼진 아웃이 되지만 아직 아웃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류로 전력 질주하면 살 수가 있어요 영화 속에서도 그렇게 인류로 질주하는 주인공 모습이 초반에 나오기도 합니다 결말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할 수 있어 하면 돼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데 정신론을 강요하는 그런 대사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실제로 응원하고 싶고 힘을 불어 넣어주고 싶은 그런 대사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화는 좋았고요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떼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캐시 트럭이라는 영화도 봤습니다 고품격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이리치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제이슨 스타덤이 주연을 맡았고 죽은 아들의 복수를 하는 뭐 그런 영화죠 결말은 괜찮은데 후반 클라이머스가 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좀 세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좀 은등고수 플러스 언더커버 느낌 좀 나죠 그런 쾌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래시백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건 특이한 시간 여행물인데요 또 약을 먹으면은 자신이 생각한 특정 시간대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시간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영어 속에서 좀 이상적이었던 거는 이 시간도 구조적인 압박이다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에서도 자유로워야 된다 우리가 이 시간에서도 얼마나 얽매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영어 속에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결국에 주인공이 선택하는 거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그 시간대는 사랑이 가장 충만한 때 그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때 그때로 가게 되거든요 음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영어 자체의 퀄리티가 높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는 Quiet Place 2를 보았습니다 이건 괴수물이죠 제가 방송 편에서 1.5편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편이면 2편에 걸맞는 이야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좀 아니었다 1편의 주제의 시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이 용기를 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돕기도 하고 한국 영화 발신 제안도 보았습니다 이거는 김창주 감독의 데뷔작이고요 원래 이분이 편집을 하시던 분이신 것 같아요 편집상도 많이 타셨고 조진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였고요 빛나는 순간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인데 지현우 배우하고 고두신 배우의 로맨스 영화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로맨스 영화는 감정적인 개연성을 설명해 줘야 된다 어떤 캐릭터가 어떤 장면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와서 관객으로 하여금 감정적인 개연성을 획득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고 여튼 이 영화는 고두신 배우가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되는 그 영화이기도 합니다 7월 달에는 블랙 위도우가 있었죠 블랙 위도우에 대한 헌정물이고요 마블의 개그 강박증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랑종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컬트 물이고 무속의 세계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 거 아니냐 적나라하게 영적 세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원안이고요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습니다 대물림, 인과관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모가디슈도 있었네요 녹음을 한 바 있고요 류수연 감독 연출이고 김윤석, 조인성, 허준호, 구경환 배우들이 나오시고 허준호 배우가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수상수함도 인상적이었고 나중에 인터뷰를 봐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 인터뷰를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좀 공력이 높으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내부 안에는 항상 교만하고 싶고 함부로 하고 싶은, 게을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항상 신에게 의지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이게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외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영화를 찍었단 말이죠 이거는 끊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8일의 밤도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이고요 이성민 씨, 박혜준 씨, 김유정 배우가 나오게 됩니다 김태용 감독의 데뷔작이고 불교 오컬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클라이맥스가 좀 많이 약하죠 CG도 좀 많이 약하고 8월 달에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건 감독이 마블에서 DC로 넘어가서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다시 되살렸죠 완전히 망해가던걸 할리퀸이 완전히 부활했고 할리퀸의 액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B급 병만 쓰러 보시는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할리퀸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들어가는 이유가 영화에서 설명이 안 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저 캐릭터가 무슨 힘이 있길래 무슨 특성이 있길래 저기 들어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할리퀸은 이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저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나이트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데이프 파텔이 연기를 했고 알리시아 피칸데르, 조엘 에저튼 나오게 됩니다 아사왕의 조카 이야기고요 원작은 가웨인경과 녹색 기사라고 합니다 도망칠 것인가 용기 내어 맞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망쳤을 때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 용기 내서 맞서 싸웠을 때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죠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너무 이분법적인 자기적인 것이라도 볼 수 있는데 옛날 이야기들이 다 그렇죠 프리가이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SFV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즘 메타버스가 한창 쓰이고 있는데 그 용어가 라이언 레이널즈, 조디커머 배우가 맡았습니다 조디커머는 미드 킬링 2부에서 나왔었나요? 제가 킬링 2부를 보지 못했는데 왜 이 배우가 요즘 많이 나올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킬링 2부가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는 만약에 게임 속에 있는 NPC가 살아있다면 어떨까? 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 올드도 있었습니다 미스테리 영화이고요 샤먼란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인간과 시간과 돈에 대한 영화이고 100만명을 살리기 위해서 10명을 죽여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그런 것이 결말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레미니센스라는 SF도 보았습니다 제가 올해 SF를 많이 해봤네요 이거는 시간여행이 아니라 기억여행물입니다 조나단 논란의 아내인 리사 조이 감독이 연출을 했고 슈잭맨, 레베카 퍼거슨 이런 배우들이 나오십니다 이거는 근데 SF보다는 로맨스물로 봐야 되고요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사랑했을까? 사랑하게 될까? 내가 사랑하는 삶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레베카 퍼거슨이 상당히 이쁘게 나오고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수줍어 하면서 혹은 당황하면서 눈을 약간 돌리는 표정을 하시는데 너무 리얼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한국 영화 인질도 있었고요 황정민씨 납치되는 그런 영화고 황정민씨가 자연인 황정민으로 나오게 되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중국 영화 원작이고 중국 배우가 실제로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중국 영화를 만들었었고 필감성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 황정민씨 이외에 이유미씨인 김재범, 정재원, 유경수, 이호정 이런 배우들이 모두 나오는데 조연들의 개성이 모두 살아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연기들도 저는 좋았습니다 조연들 연기가 좀 튄다 평가도 있긴 했는데 그 정도라면 조연들이 다 살아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라고 해서 좋았고요 이 영화가 좋았던 점은 각 장면마다 감정이 계속 부딪힙니다 A가 B한테 일방적으로 감정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감정을 가지고 부딪히다 보니까 장면 장면이 모두 좀 긴장감이 있고 좀 살아있다는 더더욱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장면마다 감정이 계속 부딪히고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는 거 9월 달에는 기적을 보았네요 착한 영화죠 약간의 실험을 바탕으로 했고 이성민, 박정민, 유나, 이수경 이런 배우들이 나오게 되고 전반에는 풋풋하고 후반에는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죠 그리고 007 노타임 투 다이 007 다니엘 크레이그 배우에 대한 헌정물이죠 이제 이걸로 끝이니까 라미말렉, 레아세이두, 아나드 아르마스 등이 나옵니다만 저는 굉장히 실망하면서 봤습니다 전후반 연출이 다른 거 아니냐 007이 쿨가이인데 쿨한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아빠로 만들어버렸고요 이 영화로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가 007에서 떠나게 되는데 평범한 아빠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고 일본풍이 많이 나오죠 영화 속에서 감독이 좀 일본계인 것 같은데 그 탓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보이스라는 영화도 봤습니다 이건 감독이 쌍둥이 감독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많은 자료를 참고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변유한 씨, 김무열, 김희원, 박명훈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변유한 씨 연기도 좋았지만 저는 김무열 씨 연기가 상당히 좋았고 뭔가 김무열 씨 연기는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혼자서 튀는 그런 연기이지만 자기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10월달에는 참 기대가 컸던 듀운 보았습니다 SF 대서사시이죠 대히트를 했던 SF 소설이 원작이고 SF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고 스타워즈도 이 소설에 많은 빚을 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드니 빌레브 감독이 연출했고 지금 2편까지 연출을 맡게 됩니다 티머시 살람의 레베카 퍼거슨 등이 주연을 맡았고 그 밖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의 힘, 원작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드니 빌레브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 영화를 보니까 왜 그런지 확실하게 알겠어요 캐릭터를 잘 구축을 못합니다 캐릭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 제가 시카리오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것의 감정 흙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감정 너무 표현이 이상한가 이런 감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카리오도 그래서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분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좋은 작품에서도 캐릭터를 이렇게밖에 구축을 못하는가 캐릭터한테 감정 몰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감독의 특성인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고 뭐 그러는데 그냥 계속 저는 구경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같이 가슴 아파하고 뭐 그런 느낌이 1도 안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제 예지몽과 운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만 결국에 결말을 보면은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예지몽이나 운명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지몽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의 참고사항일 뿐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나의 선택이 더 중요한 것인가 또 운명이 결정되어 있더라도 이야기는 참 좋아요 영화가 그리고 라스트 듀얼 최후의 전투 보았습니다 사극이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리들리 스쿱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맷 데이먼, 아담 드라이버, 조디 코머 앞서 프리가이에 나왔었던 이 배우들이 나왔고 벤 에플렉도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 평가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현대적인 각색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맷 데이먼의 시선 아담 드라이버의 시선 조디 코머의 시선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나오게 되죠 예전 같은 경우는 그 피해를 당한 여성은 뒷전에 물러나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든 아니면 복수를 하든 간에 남성들이 포장돼서 나왔을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 속에는 둘 다 찌질하게 나오고 상당히 냉소적으로 두 남자들을 보고 있죠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명예의 욕을 위해서 결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조디 코머가 맡은 여자 캐릭터는 영화 속에서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선명하게 각자의 시선으로 나누어서 대조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때문에 참 좋았고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대사인데 주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맷 데이먼과 조디 코머가 부부인데 맷 데이먼 시선에서 말할 때는 I have a plan 내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디 코머 시선으로 나오는 장면에서는 그 대사가 We have a plan 우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자는 아 이건 내 생각이지 라고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만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또 그 찌질한 남성을 볼 수 있는 것이고 11월 달에는 강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 외가가 강릉이라서 뭔가 좀 친숙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강사투리 조폭무리고요 윤영민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유어성, 장혁, 오대헌, 김세준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데 김세준 배우 오랜만에 봐서 정말 좋았습니다 옛날에 그 거지 역할 같은 거 했을 때 정말 연기 좋았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연기 패턴 이런 것들을 영화 강릉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셔서 뭔가 더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유어성 씨 연기가 굉장하네요 역시 유어성 씨는 이 단단하게 죄는 연기와 아주 한없이 풀어지는 연기 모두가 다 가능한 그런 배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생각이 드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조폭물의 명맥을 잇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좀 낡은 느낌이에요 옛날식의 이야기 조폭물 같은 경우도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에서부터 근래의 신세계라는 영화까지 보면 조폭물을 만들 때에는 이런 점을 조심해야지 라는 것들이 관객이나 만드는 분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그 합의보다는 조금 더 낡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장르만 로맨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배우 조은지 씨의 연출작이고요 유승영, 오나라, 김희연, 이유영, 성유빈 이런 분들이 나오시고요 가벼운 코미디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인물들의 각각의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오브 도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서부시대의 이야기이고 제인 캠비온이라는 여성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베네딕트 컴버베치, 커스틴 던스트, 제시 플레먼스, 코디 스미 맥피 배우가 나오고요 두 형제 중에 하나가 과부와 결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고 어떤 뛰어난 신미무사가 있는 영화입니다 총이 없는데도 엄청난 긴장감을 주는 서부극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어떤 정서감까지 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창동스러운 장면이 있는데 이창동 영화에서 인물들이 모여 있는 장면에서 굉장히 관객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연출을 잘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오아시스에서 설경구가 오랜만에 형 집에 갔을 때 그 어머니 빼고는 모든 식구들이 설경구를 탐탁치 않게 반가워하지 않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박카스탕에서는 설경구씨가 혼자 술 먹고 강가의 친구들 사이에서 깽판을 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불편하고 불쾌하죠 이런 것들 잘 만드시는데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파워 오브 더그에서도 너무 불편해서 정말 혼났습니다 제가 그리고 각 배우의 심리를 굉장히 잘 살려놓았고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끼치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묘사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베네딕트 컴버베치의 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영화 속에서 참 외로운 사람인데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더 마초적인 남성다운 그런 모습을 과시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영화는 심리 묘사도 뛰어나지만 이야기 자체가 계속 흥미롭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평가도 있긴 했습니다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이 영화 선택해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본 작품 리뷰 짧게 해보았구요 시내 21에서 올해 한국영화 베스트 10 외국영화 베스트 10 그리고 한국 드라마 시리즈 베스트 10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영화부터 보겠습니다 10등부터 줄 읽어보죠 10등은 공동이네요 갈매기와 너에게 가는 길 9등은 세자매 8등이 승리호 7등이 종착역 6등이 자산어보 5등이 겨울밤에 4등이 휴가 3등이 모가디슈 2등이 인트로덕션 1등이 당신 얼굴 앞에서입니다 홍상수 감독 영화 2편이 1등 2등을 차지했고 외국영화 같은 경우는 9등이 세계네요 영화가 자마 푸띠마망 다함께 여름 8등이 노메드랜드 7등이 운디네 6등이 아네트 5등이 바크라우 4등이 피닉스 3등이 그린나이트 2등이 스파이의 아내 1등이 퍼스트 카오입니다 퍼스트 카오도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보지 못했고 스파이의 아내를 2등으로 왔다는게 좀 인상적이네요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는 드라마 시리즈 같은 경우는 10등은 오징어게임과 킹덤 아신전 오징어게임을 10등으로 놨어요 9등이 마인 8등이 올해 청춘 7등이 인간실격 6등이 괴물 5등이 지옥 4등이 미치지 않고서야 3등이 DP 2등이 구경이 1등이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쭉 읽어보니까 시내 20일스러운 그런 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동진씨도 연말을 맞이해서 베스트 10을 밝히고 있는데요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10등이 모가디슈 9등이 나다웃 8등이 빛과 철 7등이 다큐멘터리인데 좋은 빛 좋은 공기 6등이 아무도 없는 곳 5등이 슈가 4등이 인트로덕션 3등이 세자매 2등이 자산오버 1등이 당신 얼굴 앞에서입니다 시내 21과 마찬가지로 당신 얼굴 앞에서 홍성수 감독 영화를 1등으로 선정을 했고요 외국 영화 베스트 10 같은 경우 이동진 평론가는 10등이 소울 9등이 프렌치 디스패치 8등이 피닉스 7등이 더 파더 6등이 파워 오브 도그 5등이 아네트 4등이 레미저러블 3등이 자마 2등이 그린나이트 1등이 퍼스트 카우입니다 1등이 똑같네요 시내 21하고 이동진 평론가하고 둘다 한국 영화 당신 얼굴 앞에서 외국 영화 퍼스트 카우 그런데 제가 퍼스트 카우을 안 봤네요 제가 이동진 평론가의 유튜브도 저희 블로그에 링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베스트 워스트를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에는 워스트로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혼한 해방을 꼽았습니다 그 영화 액션 씬을 보면 한 30년은 퇴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버즈 오브 프레이에 나왔던 할리퀸의 액션 씬과 더 수어사이드 스코드에 나왔던 할리퀸의 액션 씬을 비교해 보면 이건 진짜 장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번에 2021년 강신의 워스트 후보는 퍼스트 러브 인트로덕션 빛나는 순간 장르만 로맨스 페어웨 007 노타임 투 다이입니다 후보이고요 007 노타임 투 다이 같은 경우는 전반에는 굉장히 좋았죠 액션도 굉장히 좋고 아나드 아르마스가 나오는 부분은 정말 살아서 통통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의 연기합도 좋았고 후반에는 그것들이 많이 무너졌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워스트 후보로 올린 까닭은 007을 이렇게 격하시키면서 푸대접하면서 떠나보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꼽았습니다 제가 007 시리즈를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를 구하는 이 멋진 사나이에게 어떤 인간적인 정이 있고 이 사람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런 의도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는 길에 007 특유의 그 쿨가이 다운 모습 대신에 그냥 평범한 아빠의 모습을 덧씌웠다? 이거는 그 캐릭터 그 배우를 떠나보내는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독이 많이 혼나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저의 워스트는 홍상수 감독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확실히 예전 작품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은 저도 받았습니다 제가 홍상수 감독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영화들에 비하면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일단은 튀진한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고 이리저리 애쓰는 그런 모습보다는 젊은 남녀에도 풋풋한 사랑 그리고 제가 인상적인 장면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난 그 연인이 보여주는 그 느낌 그 감정 이런 것들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있음에도 이 영화를 워스트로 꼽게 된 것은 여전히 너무 꾸며진 듯한 일상을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영화 자체가 일상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상이 아닌 느낌이잖아요 그런 이질적인 게 너무 싫었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대사 그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김민희가 예쁜 건 알겠는데 알겠으니까 그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작년에 제가 꼽은 베스트는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서정적인 영화고 또 감정을 아주 투명하게 잘 담고 있는 영화였죠 올해 제가 베스트로 꼽은 후보들 작품적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연기나 등등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후보들은 이렇습니다 승리호, 미나리, 더 파더, 낫아웃, 인질,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파워 오브 도그입니다 승리호를 베스트 후보로 꼽은 까닭은 저도 딱히 재밌게 본 것도 아니고 작품성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영화가 본격적으로 만든 SF영화라는 점에서 가중치료 먹고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베스트 한번 3등부터 말씀드려보죠 3등은 저는 인질을 꼽았습니다 한국 영화 인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 장면마다 캐릭터의 감정이 선명하게 부딪히는 것들이 보였고 그것이 사실은 연출하기 어렵고 그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각 조연 캐릭터들도 개성있는 연기와 생명감을 주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황정민 배우의 새로운 표정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의외였는데 옛날 같으면 이 타이밍에 이런 표정을 짓겠지 이런 생각으로 보았는데 그 표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선 조금 색다른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이 배우가 어떤 특정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연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다큐가 아니라 영화, 상업 영화이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황정민 배우가 그동안 똑같은 연기를 계속한다는 그런 욕도 많이 먹었는데 영화 결말에 가다 보면 박성웅 배우도 나오고 실제 범인과 비슷하게 생긴 어떤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의 황정민 씨의 놀라고 당황하고 겁에 질린 눈빛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속도감이 있습니다 개연성은 좀 떨어지는 구석이 있더라도 계속 속도감이 있고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캐릭터들의 얘기치 못한 행동도 계속 나오게 되고 이유미 씨 연기도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화영에서도 나왔었고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주연을 맡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에서도 조연을 맡았었죠 제가 어른들은 몰라요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박화영에서도 연기가 참 좋다고 느꼈었거든요 후반부에 보면 임신을 한 상태에서 김가희 배우하고 대사를 주고받는 게 있어요 장면에서 연기가 상당히 좋았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겁에 너무 질려서 숨지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황현민 씨가 악당한테 머리채를 잡혀서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표정 연기라든가 독특하다기보다는 그때 맞는 시의 적절? 저런 표정을 지을 것 같다 나도 그런 느낌을 주는 연기였습니다 이 배우도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뽑은 당신의 베스트 3등은 인질이었고 2등은 파워 오브 도그입니다 이 영화는 진짜 연출도 좋았고 연기도 좋았고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좀 대중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일까요? 서부극인데 총싸움을 안 하니까 그런 단점을 굳이 꼽을 수 있을까요? 여태지간에 연기, 컴버 배치 연기 너무 좋았고요 이 영화 속에서 인물들의 대립 구도가 몇 번 바뀝니다 후반에 좀 인물 관계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대립 구도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계속 궁금해지고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고 이 둘이 계속 뒤지고 볶고 싸우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예상이 다 빛나게 되는 거죠 대립 구도 자체가 바뀌게 되니까 그리고 각자의 캐릭터가 잘 살아있고 컴버 배치의 동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감이 떨어지는 좀 둔감형의 남자라고 할까 그런 모습을 계속 일관되게 보여주죠 그런 것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도 잘 살아있고 연기도 잘하고 이야기도 계속 흥미진진하고 대중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2등은 파워 오브 도그였고요 강신의 베스트 2021년 제가 꼽은 영화 1등은 무엇일까요? 앤서리 호킨스가 주연을 맡은 더 파더입니다 이 영화야말로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캐릭터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이고 쉽게 그 흐름을 쫓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CG를 쓴다거나 엄청난 기술적인 연출을 보여준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요 물론 다른 공간이 몇 번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속에서도 우리 관객이 주인공의 감정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아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체험형 영화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완전히 그걸 무너뜨리는 영화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한 단계에 레벨업 시켰다 업그레이드 시켰다 좀 카메라 흔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났던 영화는 스틸 앨리스 라는 2015년에 국내에서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줄리안 무허가 연출을 맡았던 이 영화 속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도 알츠하이머인가 치맨인가 둘 중에 하나 걸려서 상황이 많이 나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 치맨의 알츠하이머가 나오는 영화들은 주변 상황은 다 정상이고 이 배우만 비정상인 상태로 나옵니다 관객도 정상 영화 속의 세계도 정상 그런데 주인공만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요 갑자기 가다가 딴 길을 샌다던가 아니면 멀쩡하게 있다가 소변을 갑자기 본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그래서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우리 관객들은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구경하는 상태가 됩니다 대상화 시켜 버려요 연민을 갖게 되지만 그 주인공이 맞닥뜨린 감정을 우리는 제대로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구경만 하게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더 파더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속 세계관이 비정상이고 주인공만 정상입니다 결말에서는 그게 해명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주인공만 정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주인공을 대상화 시킨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 주변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정상입니까 이 주변 상황이 비정상이고 이 주변 상황 혹은 주변 인물들이 계속 주인공 보고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 주변 인물이 주인공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닐까 물론 이런 의심들이 영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씩 해명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공이 그 비정상적인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 두려움, 당황스러움, 분노 등등 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 관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연민의 끝인 게 아니란 말이죠 어쩌면 이 영화는 그래서 이러한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보이스라는 영화,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영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많이 보여드려라 말씀드렸는데 이 더파다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 혹은 병을 앓게 될 수 있는 연세의 부모님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보실 만한 꼭 봐야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행동인 거예요 여하튼지 간에 이런 생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영화 속에서 정말 전공법으로 관객이 그 주인공의 감정에 오롯이 대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 방식이 전공법이었고 한국 영화 중에서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물론 다른 공간에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더파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튼지 간에 저는 그래서 이 안손이 홉킨스의 명연기가 담겨있는 더파더 2021년 강신영화제 베스트로 꼽게 했습니다 네 지금 녹음은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뭘 하다가 2시간 정도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편집하면 한 시간 정도로 줄여질 수 있겠죠 여러분 2021년 제가 많은 방송편도 녹음하지 못했고 매달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좀 많은 반성을 하고 좀 새롭게 재도약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만 여전히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떠나셨는데 그게 다 제 탓이죠 2022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더 자주 방송을 올리고 무엇보다도 무슨 영화 보셨나요 그걸 빨리 따로 잡아야 되겠죠 지금 2년 넘게 밀렸는데 그리고 새로 개봉하는 영화들 코로나가 무섭지만 극장에 가서 꼭 봐야 되는 영화들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화 목록을 작성하고 또 원고를 작성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아 이거는 녹음할 수 있었던 영화인데 라는 게 꽤 있더라고요 뭐 더파더웟도 그렇고 이런 영화들을 계속 놓치면서 온 것 같습니다 음 극장 가기가 좀 무서웠고 또 게을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올 한해 이렇게 게으른 팟캐스트임에도 계속 청취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저에게 덕담이나 충고나 건의해 주실 분들은 블로그나 트위터 아니면 팟캐스트 어플 댓글 안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고요 여러분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계속 되고 있고 음 굉장히 지금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건강하게 잘 계시다고 저에게 좀 안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닉네임을 알고 있는 청취자분들 건강하신지 참 궁금하거든요 요즘 워낙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2022년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반드시 한 가지 정도는 꼭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립니다 모두 힘냅시다 아직 아웃이 아니죠 낫 아웃이니까 다시 한번 일루까지 전력질주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올 한 해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죄송했습니다 2022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 잘 이어지네요 중도에 포기 안하고 아직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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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